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다가구 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책임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, 공인중개사법,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 회수 제도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. 또 전세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.